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인하의 새벽 추위가 채 가시지 않은 시간, 이재민들이 배식을 위해 긴 줄을 섰습니다. 간이 책상에 난로 하나뿐인 야외 천막에서 아침밥을 먹으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어린 학생들은 벌써 한 달째 집이 아닌 대피소에서 등교 중입니다. 학교에서도 욕이 안 오고 그냥 바로 집에 가고 싶어요. 전쟁 같은 대피소 생활을 하루빨리 끝내고 싶지만 돌아갈 집은 지진 당시 처참한 모습 그대로입니다. 죽음이 한 4분의 3까지 왔었어요. 인력으로 안 되면 순간입니다 그게. 쿰쿰 하는데 그러다가 4분의 3에서 딱 멈춘 느낌 있죠. 갈라지고 부서진 곳이 한두 곳이 아니어서 복구는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행정기관에서는 안전진단 결과 아파트 사용이 가능하다며 입주를 종용해 이재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외벽이 벽돌로 지어졌기 때문에 이게 떨어지면 우리는 다 죽어요. 그런데도 막 들어가서 살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보고 내일 너희가 죽든 상관없다라는 말이라고 나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정밀 안전진단 결과가 나오지 않은 이재민 900여 가구는 임대나 조립식 주택 등의 지원조차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진 건 아파트 하나밖에 없는데 이게 무너지니까 지금은 진짜 죽고 싶죠. 한마디로 이야기했어. 정부의 시에서는 오케 안 들어주지. 우리는 우리대로 힘들죠. 아무 대답이 없잖아요. 지진이 강타한 지 한 달. 오랜 대피소 생활에다 정부로부터도 소외받은 이재민들의 마음은 더욱 얼어붙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미꾼입니다. 5년 동안 50조 원이 투입되는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첫 대상지 68곳이 최종 선정됐습니다. 정부는 당초 약속대로 지진 피해가 발생한 포항시 흥해읍을 특별재생지역으로 지정해 내년부터 재생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고, 동빈동과 중앙초등학교 일대는 중심 시가지형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정부는 오늘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민간위원 13명과 정부위원 등으로 구성된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의결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포항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전국 17개 시도 부단체장들이 참여하는 제27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포항에서 개최했습니다. 올해 마지막으로 개최된 중앙지방정책협의회는 내년에 달라지는 제도와 주요 공모사업을 전달하고 의견을 나눴습니다. 오늘 회의는 죽도시의장의 상징성을 감안해 죽도동 주민센터에서 개최됐고, 김부겸 장관과 시도 부단체장들은 흥해시장에서 포항특산물도 구매했습니다. 포항시의회 초선의원 모임인 시초회 회원들이 연고회비 420여만 원을 지진 피해 및 이웃돕기 성금으로 내놓았습니다. 정수하 의원과 박희정 의원 등 포항시의회 의원 12명은 스터디를 위해 십시일반으로 모은 회비 잔액을 지진 피해 복구 등에 써달라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습니다. 일본 프로축구리그에서 활약하고 있는 포항 출신의 구성윤 선수가 팬들이 주는 MVP 상금 천만 원을 지진 피해 성금으로 기탁했습니다. 구성윤 선수는 또 어제저녁에는 청하면 독도체험연수원을 방문해 대피소에서 생활하고 있는 19명의 어린이들에게 유니폼과 축구화를 선물하기도 했습니다. 구성윤 선수는 외할머니와 함께 살면서 청림초등학교에서 축구를 시작했지만 축구부가 해체되는 바람에 6학년 때 서울로 전학을 가, 현재는 제1위가 콘사도레 사포로 와서 골키퍼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포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